건강검진을 받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가 많았는데요. 홍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모두 1321만 명. 이 중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정을 받은 비율은 57.2%로 10명 중 6명이 건강 이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이 많았는데 2차 검진을 통해 당뇨병으로 판정된 비율은 50.1%로 지난 2011년보다 8.8%포인트 높았습니다. 담배값 인산 등의 여파로 흡연율은 떨어진 반면 비만율은 증가했습니다. 비만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34.1%를 차지했는데 남성은 30에서 40대, 여성은 60에서 7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암 판정은 위암이 9,3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과 간암, 유방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건강검진 결과 20대 이하는 74%가 정상이었지만 70대 이상은 54%가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 검진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판정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2010년 68.2%에서 2015년 76.1%로 5년 새 7.9%포인트 증가했고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은 11.9%포인트, 영유아 건강검진은 19.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KTV 홍의정입니다.